점슛. 이득점. 김민수. 안쪽으로. 헤인즈. 벌밑 득점. 에런 헤인즈. 헤인즈가 달리죠. 헤인즈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 헤인즈 선수가 이 왼쪽을 좋아하거든요. 자 패스밋스가 나왔고요. 완벽한 쇼타임. 에런 헤인즈. 벌밑. 두 번의 페이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반드 다툼. 안쪽에서. 리버슬리어. 역시 헤인즈 선수. 그렇군요. 헤인즈 갑니다. 이겨내고 올려놓습니다. 마지막 주스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에런 헤인즈. 헤인즈. 득점. 그리고 휘슬을 올립니다. 정확한 시간을 일단 확인해 봐야겠고요. 떠났을 때 버저가 울렸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지막 득점이 지금 인정이 됐군요. 일단 추가 자유투. 성공시킵니다. 안쪽으로 패스를 얻을까요? 김민수가 올라갑니다. 헤인즈. 헤인즈의 이득점. 가볍게 올리는군요. 에런 헤인즈 달리죠. 속도 늦추지 않습니다. 에런 헤인즈. 아 반이 안 내려가네요. 종처럼 외곽호가 터지지 않고 있고요. 에런 헤인즈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에런 헤인즈. 역전이네요. 2초. 에런 헤인즈. 왼손 레이업 마무리. 서울 에스케이트. 올라가나요? 에런 헤인즈. 헤인즈 왼손 레이업 이득점. 전준범이 일단 귀중한 석점을 성공시켰고요. 김민수를 이용한 공격을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헤인즈 선수 어시스트 능력 좋고요. 헤인즈. 그리고 헤인즈가 마무리해줍니다.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잘 들어가네요. 네. 헤인즈가 갑니다. 헤인즈 왼손 막을 선수가 없습니다. 먼 위치에서 헤인즈가 잡았고요. 시간에 쫓기며 던졌습니다. 하지만 헤인즈는 해결해줍니다. 일단 앞선에서 막아주고 있고요. 안쪽까지. 에런 헤인즈. 막을 수가 없습니다. 95 대 95. 2차 연장으로 들어갑니다. 최봉이 안쪽으로 내줬고요. 관측입니다. 전준범 선수. 네. 두 개 모두 성공시킵니다. 에런 헤인즈가 한 번 더 시도하나요? 측면 빼줬고요. 네. 헤인즈가 비어있어요. 최봉이 선수 아주 패스 좋았어요. 에런 헤인즈를 박경성이 맞고 있습니다. 6초. 5초. 헤인즈. 반칙. 안쪽으로 들어가고 파울이네요. 헤인즈 선수. 트리플 더블 달성했군요. 네. 들어갔어요. 중요한 자이트 1구 성공. 이게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헤인즈가 부담감을 이겨내고 자이트 2구 성공시킵니다. 마지막 공격을 어떻게 풀어갈까요? 디펜스를 외치는 학생 체육관의 홈팬들. 4초. 중심이로써. SK. 최부경. 최부경. 그대로 경기 끝납니다. 양동훈 선수 미끄러졌어요. 여기서 팀에이스가 뼈아픈 실수를 하고 맙니다. 최종 스코어 105 대 104. 이렇게 되면서 SK가 연승기간을 한 번 더 늘려가는군요. 더욱더 명백해집니다. 최종 스코어 105. 편리트노마이브